이거 쌓아주시면 돼요. 그럼 아마 SNS 팔로우 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. 해볼게요. 1더기 1은 귀요미, 2더기 2도 귀요미, 3더기 3도 귀요미, 4더기 4도 귀요미, 5더기 5도 귀요미, 6더기 6은? 이거 쌓아주세요. 귀요미. 이런 게 있어요. 유행이에요. 유행이에요. 1더기 1은 귀요미, 2더기 2은 귀요미, 3더기 4은 귀요미, 4더기 4은 귀요미, 5더기 5은 귀요미, 6더기 6은? 귀요미, 3더기 3은 귀요미, 4더기 3은 귀요미, 5더기 5은 귀요미, 6더기 1은 귀요미. 아 귀여워. 귀요미. 예!